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소망이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횃불원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양시간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횃불원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고 요셉의 뼈가 아브라함부터 4대 만에 가난한 땅 세겜 땅에 묻힘으로 마침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횃불원약은 완성된 언약이기보다는 앞으로 여전히 완전 성취가 되어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10편 105편에서는 횃불원약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편 105편 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구체적으로 횃불원약을 가리키죠 10편 105편 9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횃불원약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언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카라트로 자르다는 뜻이죠 이것은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횃불원약인 거죠 에레미야 34장 19절에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계 15장 17절에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특히 횃불 언약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편 105편 10절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령한 언약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삭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야곱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다 이 언약들이 영령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바로 횃불 언약인 것이죠 그러므로 횃불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10편 105편 8절에는 그 언약은 천대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히브리어 베리토로 그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이기에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그 책임을 보증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횃불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 천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헬레프토르 레헬레프토르 문자적인 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무한한 기간 곧 영원까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극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시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역대상 16장 15절에도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의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 천대라는 말과 영원히는 서로 대구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히브리어 올람으로 시간적인 무한성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횃불 언약은 단순히 가난한 땅 세겜에 요새비뼈가 붙임으로 이미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라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 유효한 영원한 언약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56페이지와 557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횃불 언약은 결코 아브라함과 그의 육신적 자손들만을 위한 과거에 지나가버린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인 오늘날 송도들에게도 유효한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남아있는 언약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4장 16절과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 또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은 과거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져 버린 옛날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 유효한 미래적인 아직 남아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기흡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8절이라고 바가브라함 목사님께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요셉의 뼈가 가난한 땅에 세겜에 묻힘으로 횃불 언약이 성취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신령한 가난한 천국에 들어감으로 횃불 언약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횃불 언약은 과거에 이미 성취 되어져 버린 끝난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주님 제리 마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효한 은약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뼈가 가난한 땅 세겜에 묻혔듯이 오늘 우리도 신령한 가난한 땅 천국에 들어감으로 마지막 이 시대의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성공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